아 맨날 엠포만 들면은 바로 죽는 거야. 넘겨. 바퀴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작 첫 총이 엠포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첫 총을 넘기라고요. 저리가. 오빠가 던 들지 말고. 그럼. 팀킬 하셨네요. 한해보다 엠스틱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확실히. 엠포가 나오면 엠포가 우선순위겠지만. 고고. 응. 확실히 스쿼드는 너무 지원이 많이 와서 힘들어. 계속 되기타야 돼. 항상 하나 나오면 도사진 해야 돼. 응? 진심이야? 어 프리파밍 설마? 진심이야? 프리파밍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저 멀리서 엄청 내려. 아니 왜 이놈피에서 떨어지는데 자리가 부러지냐고. 얘도 걸어낸 게 쓸 수 있을걸. 아 씨. 오아. 심실라구. 왜? 자리 부러졌잖아. 응. 가끔 그래. 난 옥상에 이랬는데 갑자기 옥상 밑으로 떨어지고 막 그래. 싱싱. 그니까 조금 같은. 바랍들도 아니고.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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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가 뭘 먹을까. 서브가. 나오는. 근데.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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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미니 보이면 얘기 심해져 뭐야... 미니도 잘 맞춰라 고탄이라서 잘 맞춰라 미니도 잘 맞춰라 아... 샷건의 날인가 샷건만 나오네 엠프로 나오까? 누가요? 너 아니요 저 샷건만 나오는데 지금 아 그래? 갑자기 자기장 좋고... 으 으 으 으 으 루티야 너 파란색까지 팔아 1층 네 이번 판에 오래 살아남겠다 왜? 틈이 안나와? AK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나 2,3강 차고에 다시야 가방 여유되는 사람은 기름통 하나 챙기기 알았어 이런날이 다 오네 오뎅 드셨구나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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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그러면 팀킬 하셨네요 뜰 타이밍인가 엠포 아우치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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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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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지 옆에까지 턴거죠? 어? 3렉 가방? 어? 목병 무섭다 방금 내가 지금 서있던 자리에 떨어졌어 서울만 놔 아 2렉 가방 보이는 곳이잖아 어 파란집이 1렉 가방 있어요 파란집? 1층? 네 아까 거기 내가 버리고 왔어 아 멀잖아 아니 3렉 가방 있길래 버리고 왔죠 1렉 가방 아 왜 AK말고 아무것도 안주는 것이냐 안 가길 잘했어 아 2렉 적지 않죠? 아 2렉 적지 않죠? 어? 가깝다 엄청 가깝다 제가 쏜 거에요 아줌마 잘못 놀렸어 잘못 놀렸어 쏘자마자 얘기해야지 어? 한창 가깝다 이러니까 제가 쏜 거에요 이러고 있어 저도 놀랬거든요 어 여기 털렸다 무시? 무시가 턴거 아니? 어디요? 아 창문 날라간 거고 폭격에 안쪽문도 날라가네 폭격에 아 나 오늘 스크스 써야되나? 스크스 겁나 안 맞는데 나도 스크스는 안 맞는데 또 폭격이야 이런 아이씨 혹시 2-2동은 다 털고 간 거니? 네 3층째 털었다 2-2동은 다 털었어요 1-1동은 다 털고 간 거니? 네 2-2동은 다 털고 간거 이제 가구가 2-3동은 다 털고 간 거니? 이게 지금 10번은 다 털고 Toyota 앞으로도 2-3동은 다 털고 간 거니? 다음 시간에 1-1 탄 사람? 1-1 제가 털었을 때 아 저 루시가 털고 있습니다 나 2-1 1-1 루시가 안 털었어요 2 털고 있네 열려있어서 물어보는게 폭격 아니에요? 폭격? 여기 거의 다 목이 박살났던데요 아 그래? 네 거의 마을 중앙에 떨어져가지고 다 믿어야겠지 스크스보다 차라리 젠부파를 주세요 젠부파야 그렇지 젠부파야 어 사이가가 나왔네 아 고민하게 만드네 뭘 고민해 다 고민되지 스크스 머리도 스크스 지금 탄창 빼고 풀파츠인데 어 탄창 나 있었는데 저기도 있어요 지금 3동 끝에 탄창 사이가 늦을 뿐 여기 노란핑 사이가 아 그럼 치패드 버리고 재탄창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될까 어딨냐? 노란핑 1층에 사이가 가끔 난 3종이 먹으러 가야지 사이가? 아냐아냐 탄창 탄창 뭔 탔까? 스크스 탄창 너 지금 뭐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사이가 아 사이가 먹으라고? 네 사이가 어 이 전판이었나? 탄창? 아무 없지 아 안 돼 전판 전판이요 안 돼 선생님 전판이요 아직 꿈속을 헤매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줌마 나 빨리 탄창 하나만 구해봐 일어나요 날강도 같은 멘트였는데 어 찻소리 찻소리 교회 다가 사이 시공으로 가는데 시공 시공 어 시공 섰어 으흠 님이 다 여기 대탄창 있다 AR, SR AR? 아, 이 앞대가리가 없나? 시궁 2층에 있음 맞고 7탄이 모자른데? 아, 씨 7탄 이 집에 이 집 파란팀 가봐 아, 가만 보고 너 주워 일단 시공에서 창고로 한 명 들어갔어요 갑고 창고로 두 명, 한 명 더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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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워다 줄래? 내가 갈 수가 없어 아, 잠깐만 파란팀이 많아 오빠가 지금 염탐하고 있지 않네 건명이 많아 여기 루시아 올라와봐 올라와봐 가방 넉넉하면 쪽방에 가서 힐킷 먹어 힐킷 옆에 옆방 옆방 힐킷 뭐야 시공에 있던 애들 지금 한 명이 한 명인지 모르겠는데 차 타고 가는데 창고에 있는 두 명 어디 갔지? 그럼 어 어 어 어 어 아 떡볶이 어디에 있냐 이연달 떡볶이요 창고 붙어볼까요? 아 뭐지? 왜 이렇게 프렘드라 미너라냐? SR 꽂을 때 보면 얘기 좀 해줘 꽂을 때가 뭐예요? 아 SR 대가리 어 2랩 갚아 아 보정기 아 저기 있었는데 버렸덴 아 아 뭐야 이거 보고 가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가자 기름통 하나 챙겼고 아 빨리 달려 왜 앞에서 잘 안 봐라 나 갑자기 줌 모습 보니까 갑자기 줌하고 싶더라고 저 뒤에서 탈베르 니 프라이팬 쫀다 어? 재밌네 기름 많이 따르네 귀여운 여섯 번호 어디로 갈까요? 운전사 마음대로 아 이거 담벼락질 좀 위험한데 운전사 마음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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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너편 집에 있네.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뚝배기 기절. OK. 저기 나무 있는 쪽이 하나 있어. 확인했어. 담벼락으로 돌았어. 기절. 기절. 1명 남았어. 하나 더. 뒤집어있어. 속만한 것 같은데. 우리 보는 방향. 하나 죽겠고 살려. 둘 집 안에 있다. 살려. 루시아. 살려. 기절. 집 안에 기절. 네. 하나 더. 내 집 안에. 여기. 확인 병. 1명 남았어. 2층에. 올라와 봐. 자. 수류탄. 위에가 타라. 다 죽었어. 대탄 하나 있고. 여기 3렙 뚝배기. 새 거. 네. 응. 아 나 후라이팬 먹어야지. 조끼 없냐? 조끼. 조끼. 1렙 조끼인데 쟤. 아 이거라도. 해. 응. 초코. 2탄 많고. 칠탄도 넉넉하고. 여기 4배 하나 남아요. 응. 기름풍 다 버릴게요. 잡고. 밖에 있는 시체 다 먹어야 된다. 루시아 네가 먹어. 저. 하나밖에 못 보겠는데. 어디. 또. 나. 담벼락에 있는 것 밖에 못 봤거든. 집. 두 분에 하나 붙어 있었는데. 아 여기. 담벼락에. 가방 어디. 2레벨인가. 여기 3레벨 있어요 오빠. 응. 그 다음에. 키투도 있네. 카고팔. 탄티. 탄티팔 해고. 카고팔. 형 카고팔 쓸거죠? 아니. 안 써요? 어. 8배 줘? 나 카고팔 쓸거면 8배 주고. 아니 나. 나. 400끼고 있어요. 스크스에. 응. 4배가 나. 스크스는. 응. 나. 400끼고. 여기서부터는 걸어 다녀야겠다. 아. 조끼가 없네. 으아. 먹고. 다 드시고. 치료제들 와서 나누죠. 나. 만어우. 나 조끼가. 터지기 직전이구나. 온. 회로 1번 뜯었거든. 예. 봤어요. 여기 오탐 많고.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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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어가야 되네 가까워요 150m SR 대탄찬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일로와 일로와 통합집 형 앞에 하나 앞집에 하나 내 앞집? 우리 바로 앞에 내 앞에 네 집안에 하나 들어갔어요 2방향 2방향 둘 하나 기절 우리 뒤에 있잖아 뒤에? 어 그쪽에 새로 온거고 2방향에도 둘 초밥집에 하나 있다 못해도 네 우리 양각이네 어 그냥 라인 타고 빠질까? 아 우리 앞이든 뒤든 하나 닦고 가야되는데 하 와 양옆으로 다 있어 그리고 나 이거 하나 더 있어 나 이거 하나 있는데 무튼 야 아니면 그냥 안으로 들어가든가 들어가요 우리 앞에 거든 뒤에 거든 하나 닦고 가야되요 뚫으면서 사운드 왼쪽 잡아라 아 겁네 맞네 루시아 조심 아 아 사이가 와 우리 양각이었어